소율이 오늘 뭐하러 왔어요? 신데렐라 신데렐라 보러 왔어요? 신데렐라 모두모두 마스크 끼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재미있게 신데렐라 공연을 보러 왔어요 재밌겠다 소율이 신데렐라 만나니까 좋아요? 신데렐라 너무 좋아요? 신데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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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 왔죠? 신데렐라 왜 왔어? 신데렐라 왜 왔어? 조금 있으면 신데날라 나올거에요 안녕 언니, 기다려주세요. 엄마님, 나도 어디에다 달려주세요. 뭐? 무덤에 길에다 달려구? 안 돼. 신데렐라, 여기 있는 거 다 치워. 이것 봐, 이게 뭐야. 이걸 다 치워. 어서 정리해. 엄마가 어디에다 달려. 엄마가 어디에다 달려. 엄마, 요술 할머니 하라고? 응. 저희는 신데렐라예요? 응. 알았어요. 엄마, 소유를 많이 해줄게요. 알았어. 가엾어라. 신데렐라. 신데렐라 왜 하고 있니? 무덤에 가고 싶어요. 무덤에 가고 싶어요. 울지 마세요. 요술 할머니가 무덤에 갈 수 있게 해 줄게요. 알았지? 안녕. 저희는 다 같이 놀고 싶어요. 저희는 다 같이 놀고 싶어요. 저희는 다 같이 놀고 싶어요. 일단은 다 같이 놀고 싶어요. 이렇게 놀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